혹시 장조 그놈을 보지 못하였느냐? 예? 왜 말을 못하는 것이냐? 아, 예. 아까 서문적으로 누군가 급히 달려가게 했는데. 집중이다!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, 주군. 고, 고맙네. 내 이 은혜는 절대로 있지 않겠네. 저에게 왜 그러셨습니까? 대체 왜 그러셨지 말입니다! 자, 내 거 어찌... 내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아느냐? 너로 인해 내 삶이 성질할 줄 무너졌어. 내 드럼 때문에 드럼 때문에 아니, 이 시간에 여긴 어이니리냐? 아버지?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아버지 저 좀 제발 궁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건 아니랜다 궁에서 나가는 순간 너나 우리 가족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니 조금만 참고 참고 견누오라 아버지 어쩔 수 없이 딸을 다시 돌려보낸 궁중 요리사 그런데 얼마 후 딸이 죽음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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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너를 도봉지게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때 대하오라 이 어린 것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벌써 주군의 처소에서 죽어나간 여인이 도대체 몇이야 내 놈의 그 더러운 욕정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불쌍한 내 딸이야 내 딸이 죽었어 내 딸 차que 告诉